오늘은 이 방어벽 이죠 어 그 음 이 유명하지가 않아서 아직 어 이제 어 저도 처음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 잘 되니까 작동이 잘 되니까 이제 녹음 해보네요 일단 이런 방어벽이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됐죠 어 지금은 일단은 무료 해요 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유명해지면 또 유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어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이렇게 이제 음 생겼고 이렇게 키면 이렇게 나와요 어 이렇게 나와서 제 기본 설정하는 것부터 일단 해볼게요 일단 요렇게 나오고 이렇게 지금도 녹색이 나와야지 만약에 여기서 빨간색이 나오시면 어 나오게 되면 이제 못 쓰는 거죠 어 에러가 났다는 거라서 뭐 쓸 수 없다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요거 톱니바퀴를 들어가면 음 여기 이제 다 써놨어요 이렇게 한글로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드래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번역으로 하시면 되요 이 느낌표 있죠 어 느낌표 느낌표가 없는 거는 이제 어 긁어 갈 수 없고 이렇게 이렇게 긁을 수 있게 잘 해놨어요 일단은 음 위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음 dns 라고 하거든요 dns 가 이제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본 dns 가 있는데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sss 눌러서 이제 진행하면 되고 어려울 거 없어요 어 뭐 이렇게 따르게 설정하면 이제 또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ok ok 하고 넘어가서 여기 화면 오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름 지금 상태가 이제 기본 세팅한 상태인데 이제 보시면 어 이렇게 해서 이걸로 고를 수 있어요 어 이게 가장 무난하죠 위에 있기에 어 1112 1002 이건데 만약에 여러분의 dns로 하려고 하면 어 kta의 경우 168 126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카피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녹색이 세이브 되죠 에러가 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 거는 이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요 음 구글의 dns kt 아니면 skdns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거만 이제 변경하시면 되요 저는 이제 이거 안 쓸 거니까 이렇게 치우고 어 그리고 몇 가지는 했죠 어 dns 가 이제 검색할 때 어 마트 같은 존재에요 마트에 들려서 이제 음식을 사 오잖아요 그쵸 어디에 들렸다가 어디에 가고 뭐 그런 어 그 역할을 해주는 그쵸 버스 터미널 같은데요 버스 터미널에 이제 서 있으면 어디든 가잖아요 근데 일단 버스 터미널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dns는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번째가 어 이거죠 개인 필터 어 개인 필터 뭐 이렇게 다 나오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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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값으로 이렇게 적은 돼 있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죠 네트워크 요거 저는 이제 아 안 골랐죠 이게 고르면 막힐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음 어디갔어 어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요거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범위 인터넷 강제 차단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전체를 강제 차단 하는 거에요 여기 그리고 밑에 어 인터넷 그 로컬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차단 하는 거에요 어 여기 위험하게 초보자들은 이제 선택하면 안 되는데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절대 전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 그 이거죠 요거 연결 유형 그래서 p2p 어 토렌 같은거 안하시면 여기서 이제 차단하면 되고 인바운드 들어오는 연결 차단 어 이거 안하셔도 되는데 어 이거 하지 마시구요 어 저는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제 컴퓨터 좀 다룬다 하면 이제 인바운드 차단 하시면 되요 어 그러니까 차단 하는 게 좋은 추천을 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그쵸 어 왜냐하면 여기 해제를 하기 때문에 인바운드로 들어가는 거 차단하면 이제 해제를 수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완전 초보자 그러면 자기 이제 인바운드 차단 건들지 말고 어 내가 좀 컴퓨터 안다 그러면 차단 하시면 되요 차단하기 이제 좀 이제 컴퓨터 잘 하시는 분 차단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차단한 거구요 그 다음에 규칙 나가는 규칙 어 이거는 들어오는 규칙이라서 외부에서 내 컴퓨터를 접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가는 규칙 이것도 잘 몰라요 어 그래서 저는 비워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필터 금방 나가죠 여기서 저는 제가 한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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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다 한 게 아니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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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했어요 음 그리고 이것도 펼쳐 볼게요 이것도 다 했고 이것도 다 했고 이것도 다 했죠 어 그리고 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이것도 펼쳐 볼까요 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또 펼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nsfw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어 설명은 굉장히 자세하게 영어로 해 놨어요 어 어 여기 있죠 어 일반적으로 어 뭐 뽀로라든지 뭐 이런 거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점은 뭐냐면 어 잘못할 수 있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 그쵸 이건데 윈도우 스파이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윈도우에서 쓰는 걸 막 그러니까 윈도우 업데이트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어 어디갔어 여기서 스파이 여기 있죠 어 여기다 써놨는데 see 음 어 아 암호해 이것도 저도 해야겠네요 암호해도 이거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저 이게 차단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윈도우 업데이트를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제 자기가 피드백 허브 그쵸 그러니까 윈도우를 쓰면서 오류 같은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하면 안되죠 업데이트가 안된다 그러면 요걸 해제하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저는 해제하고 쓴다 어 하셔도 상관없고 안해도 상관없고 근데 업데이트 안되면 이걸 무조건 해제해라 뭐 어려울거 없죠 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렇게 했어요 블랙 요거는 sns 같은거 vpn 같은거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vpn 같이 나오는데 여기 계정을 입력해도 안되요 어 그 여기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내야 되는거 같아요 어 그래서 돈을 내야 된다 일단은 자 돈 내서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어요 안해봐서 어 유료해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죠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뭔지 어 요기 뭔지 알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음 여기 다 써놨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사이트 찾아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ns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이 dns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클릭해서 나온게 있는데 여기다 또 적었죠 음 그리고 이제 어 대충 여기 이제 뭐만 제가 뭐뭐만 체크했는지 이제 여기 적어놨죠 어 뭐뭐만 체크했는지 이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어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 어 심화 과정이 뭐냐면 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차단 차단이 됐을 때 어 차단이 됐을 때 그걸 해제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이거는 전 다 차단 했어요 어 이거는 뭐냐면 알 수 없는 앱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첫 이걸 연결 차단해 버리는 거에요 어 어 그래도 안되면 안되는 것 같아서 두번째로 어 이거까지 다 차단했어 연결까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앱에서 연결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블랙이죠 블럭이죠 어 차단해 버렸어요 어 근데 여러분은 안 건드리는게 좋을 수 있어요 어 모르면 이거는 건들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차단이 됐을 인터넷이 안된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차단 안되있죠 어 차단하면 안된다고 했죠 제가 어 어 인터넷에 가보면 이렇게 해서 컨트리 컨트리 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눌러서 음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어 녹색이다 아 녹색이냐 붉은색이다 하면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밑에 해 그 허용이 나오거든 이건 차단이에요 이건 차단인데 허용이 나와요 반대로 그쵸 그 허용을 누르시면 되요 그니까 여기에 색깔이 어 딱 저런 색깔이 되면 어 이 보여드려야죠 막힌 게 있으려나 어 여기 막혔죠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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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셋 윈도우 데이터가 막혔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서 믿을 수 있는 회사죠 어 그쵸 근데 막혔어요 443이 이제 정상적인 사이트라는 소리에요 음 근데 이제 막혔으니까 허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이걸 누르셔서 허용하시면 되요 음 간단하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자 어 아 여기서 안되면 여기서 안 들어가지면 여기서 이제 누르시면 되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상태로 어 대고 여기 막혔죠 막혀 있으면 허용해 주면 되고 그쵸 어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거 하시면 안돼요 언제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니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vpn 쓰는 거에요 vpn 쓰실 분들은 이제 가입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어 음 이거는 이제 막지 않았죠 제가 어 그래서 좋은 점이 앱마다 이제 개인 설정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전체로 다 막아버릴 경우에 여기서 하고 음 그런거에요 그래서 개인 설정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서 참 좋은것 같고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대충 이제 에어에죠 암기가 필요해요 이거는 백신이고 이건 윈도우 프로그램 이제 파이어폭스 지금 녹음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거는 크롬 같은 거고 이것도 윈도우 이것도 윈도우 어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얘가 자동으로 다 해줘요 어 자동을 다 해주는데 의심스러운 거 아까 이제 요거 라던지 내가 안킨 프로그램이 그쵸 여기에 있는데 어 처음 보는 건데 구글 구글에 검색을 해 봤는데 여기 있는 프로그램 인데도 이제 그쵸 수상해 그러면 차단해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